가지않은 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지요. 한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.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섰어.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한 길을 끝간 데까지 바라보았지요. 그러다가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한 길을 택했지요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.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었지요.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만 그늘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 적어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지요. 아, 나는 훗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지요.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다시 오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한숨 지으며 얘기하겠지요.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한숨 지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